팀을 약간 붙여가면서 몸동작으로 만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약속처럼 이렇게. 아 이런 게 재믴데. 이런 재미를 모르고 와우 트로트 스타쇼를 본다고 하면 잘못 보신 겁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살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와우 트로트 스타쇼의 기분마저 빼앗기고 있는 순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동씨. 아라공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아라공연. 정말 아름다운 연꽃 아닐까. 그렇죠 여러분. 이 아라공연이 말입니다. 하만 산성 유적지에서 2009년 다수의 씨앗이 발견이 됐어요. 그 중에 두 개가 700여 년 전에 씨앗이라고 밝혀져서 하만 박물관에서 청소를 키워서 2010년 9월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 여러분 이때 박수 한번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내년 여름이 되면 여름만 되면 꽃으로 개화가 돼서요. 아름다운 선사인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라공연이랍니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우리 하만 박물관에 가서 이 연꽃을 본다고 하면 새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700여 년 전에 그 씨앗이 지금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우리에게 또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 와우 트루트스 다시 오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무대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누가 좀 배웠냐면 김진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보겠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묻지는 마라. 1, 2, 3, 4, 숫자일 뿐이다. 내 얼굴에 주름도 묻지는 마라. 정신없이 달려온 봉장이란다. 인생이란 정답이 없다. 웃다 보면 해가 끄럭한다. 내 나이가 몇이냐고 1, 2, 3, 4, 나이가 몇이냐고 빵빵빵. 아아 세워라 가슴 진하게 사랑한 넌 해부르시노라.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묻지는 마라.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묻지는 마라. 1, 2, 3, 4, 숫자일 뿐이다.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묻지는 마라. 내 얼굴에 주름도 묻지를 마라. 앞만 보고 달려온 봉장이란다. 사랑이란 소식이 없다. 웃다 보면 찾아온단다. 내 나이가 몇이냐고 1, 2, 3, 사랑이란 지나면 빵빵빵. 아아 이제 싹 가슴 시리게 사랑 한 번 해보고 싶어라. 인생이란 정답이 없다. 웃다 보면 해가 뜬단다. 내 나이가 몇이냐고 1, 2, 3, 사랑이란 지나면 빵빵빵. 아아 세워라 가슴 시나면 사랑 한 번 해보고 싶어라. 예! 박수! 예! 박수!